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만 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주유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산수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가산수당을 내가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 가산수당을 어떻게 산출해 내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소개를 좀 드립니다. 먼저 8시간,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한 8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까지도 이어진다면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50% 할증, 야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50% 할증 합계 100%가 가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낮에부터 일해왔던 사람이 연장과 야간이 중복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실제로 일한 대가 만원씩 해서 입산당이 될 것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곧 350장을 인 농도을 욘하던 사람이 번역강한 부동산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6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 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가 밤 10시부터 6시까지도 걸치는 경우는 세 가지 사유가 중복이 되죠 즉 일요일 날 불러냈다 휴일 근로 일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8시간을 초과했다 연장 근로 또 밤 10시를 넘어섰다 야간 근로 이렇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합산될 때는 각 사유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50% 50% 총 150%가 합산돼서 지급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요일 날 급한 회사 일 때문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일을 하고 그러면 그 8시간까지는 150%의 시간급을 더 받게 되는 것인 거겠죠 그런데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은 다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다면 50%가 추가로 합산돼서 시간당 임금이 200%가 추가로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에는 다시 또 야간 수당이라 해서 50%가 추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총 합계가 25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끔 나오는 질문은 일요일 날 불러냈는데 12시 넘어서는 달력상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 휴일 근로수당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일요일 날 달력상의 개념은 우리 이제 생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일요일의 개념은 그 날 역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가 원칙이 있지만 계속되는 근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휴일 근로로 인정을 합니다 노동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휴일 근로 내지는 가산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고 있는지 사용자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나중에 처벌되지 않게 한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